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책을 보면서 또 칠판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80페이지 처음 예언자들 80페이지 예언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언자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으로 예언자가 됩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고요 제스장 출신들이 있었고 왕족 출신들이 있었고 다양한 출신들이 있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다양한 출신 성분 그냥 써놓으세요 쓰라는 것은 옆에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대상 다양한 대상들을 향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소명 다양한 소명 체험 다양한 소명 체험 소명 체험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언자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면서 사용하셨다 예림이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난을 격자하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는가 왜냐하면 간증할 때 보면 다 고난받은 이야기만 하거든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안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가 어렵지 않게 했고 그래서 나는 절대 사역자가 됐으면 안 돼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환경이 좋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그 뭐가 좀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거 아무런 죄악이 아니고 아무런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인내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 하나님께 잡혔느냐 하나님께 잡히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예언자들이 감당할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권력자들의 위협과 동족과 거짓 선자들의 조롱과 협박과 예언자로서의 삶의 고달픔 4.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이런 여러가지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정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미치세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중간에다가 또 쓸래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어려움과 내면적 갈등을 잘 보여준 예언서가 요나서와 예레미야서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들 이름을 한 번 더 외워볼까요? 그냥 제가 여기다 두 분에서 했지만 자 여기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케일 그 에가는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살짝 숨겨놨습니다 좀 이따가 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책은 애가 있지만 자 에스케일 시작 에스케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머스, 오바디아, 요나, 이가, 나움, 하바뚝, 수바냐, 하케, 스가야, 말라기 여러분들의 예언자의 이름을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예언자의 메시지인데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의 말씀 주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신명기 보면 신명기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신명기의 주제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여러 타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언자의 메시지는 율법의 현실적 적용과 제외수이다 율법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경애하라 이게 율법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도 말씀하죠 그 율법을 율법을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들을 폭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하하다고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으로 살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한 다른 사람들이 예언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 가운데 살고 불순종하면 버림겊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율법의 그 핵심을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믿어주세요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사람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무시하면 보금이 힘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선진자가 예언자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회기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이다 1번 보세요 예언자의 메시지 상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아같은 서두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직직적 확보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저 소포된다 이게 선포 프로클라메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설교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예언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도 모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막 직업에서 언급할 때가 있어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나도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언급하면 사람들이 끝나고 와서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했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또 어떤 분은 왜 내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어떤 점에 나한테 와서 화를 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왜 내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당신을 언제 만났느냐고 그랬더니 만난 적은 없다고 그냥 설교 중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지 당신의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어제 참 재밌어요 어제 재밌었어요 어제 어느 대학교에 가서 부흥집회를 했는데 막 설교하다가 비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 쓰신다 하는데 중간에 글 쓰는 사람은 글을 매일 쓰십시오 그 글로 주님을 증가하십시오 했는데 그 바로 전에 한 1분 전에 누가 들어왔냐면 글 쓰는 교수님이 딱 들어온 거야 나는 몰라요 그래서 또 한지가 다 끝날 때 건축의 재능인 사람은 1관, 2관, 3관, 4관, 4관 컨셉의 그런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청소년 공간은 위에 빔을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을 빡빡 설치하고 예배 전에는 농구대가 내려와서 농구하다가 10분 전에 농구가 사라지면서 버튼을 딱 누르면 신화의 콘서트를 보면 이번에 쫙 올라오죠 그 밑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드럼 세팅이 있는 게 딱딱 뚫으면서 아래에서 쫙 올라와서 강다운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다가 다 끝나면 버튼을 딱 누르면 쫙 내리고 위에 뻥튀기가 팍팍팍 쏟아지고 옆에서 의자 책상이 나와서 성격공을 하고 다시 끝나면 그것이 다 올라가서 농구대가 다시 내리면 농구하고 그런 콘서트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하기 30초 전에 누가 들어왔냐면 건축학과 교수님이 또 들어왔어요 나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그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난 참 싫어하더라 그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목사님 국문학과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 얘기를 하셨고 했느냐고 해서 어 그 자기가 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했대요 성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그 때에 맞게끔 이렇게 주시는거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안쓰리도 할 때도 그렇고요 이거는 신비로운거 아니 신비로운거죠 그러나 신직주의나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거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거에요 방황함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거고 예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거고 환상도 신현중에 보는게 아니라 똑바로 보고 하는거구요 우리의 크지한 삶도 막 신비로운 삶이 아니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거에요 삶의 그런 부분들이 그 시대에 그때에 맞게 아니 말씀을 주셔서 선포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거에요 성격 공부할 때도 말이 매끄럽고 구조가 딱 맞다고 해서 이게 목상이라는게 아니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친다는거에요 가르친다는것은 잘 기억하고 이해하게 가르치는게 제일 잘 가르치는거에요 그때는 막 앞에 사람이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버벅거리고 당황하고 막 그러는데 끝나고 보면 버벅거리고 때문에 잘 기억했다 굉장한 티칭력입니다 그런데 매끈하게 하셨는데 아 좋았는데 기억이 안나 그러면 아니에요 또 한가지는 지폐나 선포는 사람 바꾸는 지폐가 진짜 지폐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게 그래서 순장님들은 꼭 기억할 때에 이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순모임 가운데 사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중에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람 바꾸는 교회에요 숙소 중에 좋은 지폐 중에 좋은 지폐는 사람 바꾸는 지폐에요 재미있게 하든 아니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든 희귀하든 사람 바꾸는 지폐 좋은 지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걸 목표로 잡았어요 예언자들은 사람을 바꿨어요 정치를 바꾸고 민족의 물줄기를 바꿨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 시대에 맞게 선포되는 거죠 2번 보세요 예언자의 메시지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두 종류가 있다 희망의 메시지는 만약에 if 만약에 너희가 회귀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시작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3번 예언자의 역사관은 보세요 이 세상과 역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해 그랬으면 포기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오케이 나는 절대 옆집 아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학교 갔다 오니 그럼 끝이 있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는 학교 갔다 왔니 손 씻어라 손 씻어라 왜 난 나에게 기대감을 너희 요즘 말씀 보니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대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은 없어요 임파스불 불가능 왜 예수님 안 놓으니까 딱 붙잡고 반려해도 안 놓으니까 잡힌 상태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머리 뽑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웃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장 39절에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감당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끊을 수 없으리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못 가요 그런데 어떤 가능성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느님이 당신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사용할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선포한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여러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들이 사탄이죠 귀신들이죠 귀신은 그리스천을 빼앗을 가능성이 영수증을 알면서 귀신같이 알면서 우리를 속이는 게 귀신들이에요 얼마나 슬프게 되었어요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가능성을 보고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쉽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적 관점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악의의 지배에 대한 것이며 오직 종말과 심판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라는 것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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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봅시다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와의 사이가 적어도 예언자적인 관점이어야 할 것은 묵시문학적 관점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포기한 관점이 되면 안되고 가능성을 보는 관점이 된다 당신에게는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예언자적 관점이고 당신은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묵시문학적 관점이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의 정우적 관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오 뼈 중에 뼈라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오 뼈라 이렇게 고백하신 사람을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한 사람 중에 이 고백이 변해서 이는 뼈 중에 살 중에 군살이오 내 뼈 중에 잡뼈라 라는 고백으로 바뀐 사람은 다시 군살과 잡자가 빠지길 바랍니다 자 3번 보세요 이제 구조인데 3번 예언서의 구조 대선지사와 소선지사로 그리고 포로전 포로기 포로그로 나을 수 있다 자 먼저 보세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축에서 대예언서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양이 많아서도 아니고 메시지가 대단하서도 아니고 그냥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대단하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대예언서라 말하고 나머지 5가지죠 여기 속에 숨어있죠 나머지 12가지를 소예언서라 말한다 다같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시작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래서 이 부분이 대예언서고 이 부분이 소예언서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참고로 붙여보면 이 부분이 대예언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소예언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대별로 나누면 시대별로 나누면 이사야 잘 보세요 그냥 읽을 거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포로시대의 사람들이죠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시대 조금 가까이 에스겔, 다니엘 시대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가 호세야, 요엘, 아머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수바냥 이렇게 다 합치는 언제? 왕국시대죠 왕국시대 그 다음에 이 포로전이죠 포로전 혹은 왕국시대 하케스카라 말라기는 언제적 선지일까요? 포로기 이후에 선지입니다 구분이 되죠? 자, 그겁니다 1번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우리가 그걸 시대로 봤죠? 1절, 2절 불량에 의해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야, 요엘, 아머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수바냥 하케스카라 말라기 12번이고요 자, 포로전, 포로기, 포로후 절신된 시기에 의한 것이다 포로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이 두 개지라고 아까 봤죠? 호세야와 아머스 호세야는 북쪽 출신이면서 북쪽에게 아머스는 남쪽 출신이면서 북쪽에게 그 다음에 유다에게 말한 것은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미가는요 북왕국에도 이야기했고 남왕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모래스 출신이다 그 다음에 스바냥 이름이 애가 아수르 니누에에 말한 선자는 요나와 나홉 딱 나오죠? 봐봤죠? 에돔에게 말한 선자는 오바냐 부분이 되죠? 자, 퀴즈 한번 낼까요? 니누에에에 선포한 예언자는 요나와 나홉 마시 그 다음에 에돔 오바냐 북쪽에 대해서 예언한 선자는 호세야, 아머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미가까지 했다 나머지는 남왕국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 구분이 되죠? 시대 구분 그 다음에 포로기의 바벨론에서 예언한 선자는 다스겔, 다니엘 포로 후에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학계, 스가리아는 성전지어라 말라기는 여호와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살라 레시아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자, 4번 보세요 예언서 개요인데 각 예언서를 펼쳐놓고 이제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알 수 있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본문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의 그 시대에 선포한 예언자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예언서 개요 각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하지만 예언 대상이나 강정점 등에서 각기 특성화 가지고 있다 이 책에는 장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절을 저희가 쭉 찾아서 핵심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메시아이다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올리시다 메시아가 올리시다 이사야 11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자,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이 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풀이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사야 이사야 다윗 결통이죠 그래서 한 싹이 나며 그 풀이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한 번 더 설명하면 이사야는 1장은 66장까지 있는데 앞에는 계속해서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폭로하고 갑자기 위로의 메시지가 40장, 40장까지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40장부터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제2이사야, 이사의 제자 중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이 위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위로, 이사야 1장은 39장은 심판의 메시지고 40장은 또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색스피어 작품은 5개, 6개는 다 갈라야 된다. 햄릿, 리오왕 뭐 이런 거거든요. 분위기에 따라 다 갈라야 됩니다. 연기 1막, 마음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악 작곡한 1장, 2장, 3장, 4장 하면 음악을 각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교양곡들을 그런 거 다 잘라야 되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힘들다는 거죠. 이사야가 꺼면에는 심판을 수 있어서 무거하고 회복. 어느 예언서나 심판과 회복을 한 동시에 40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한다. 40장, 너의 하나님이 가르치 때 너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40장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가장 많은 것은 남은 자, 남은 자,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나온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하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새 언약을 주어서 너희를 포로지에서 데려오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2언입니다. 3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는 언제 선포한 선자라고요? 민족이 멸망해갈 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외국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새 언약을 세워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희망.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찾아보세요. 애가 1장 1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픔 가운데 희망을 말하는 게 애가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갑자기 슬퍼질 때 있어요? 애가를 읽으세요. 5절까지. 5장까지 읽으면 회복됩니다. 1장 1절. 앞에만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한마디만 끝나죠.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면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가. 본래는 열국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인 자가 되었다. 공주가 지지내던 자가 이제 신화가 되었구나. 이런 표현법을 말하는 게 2장도 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전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운 곳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 상황을 귀엽지 않냐 하셨다. 아름다운 곳을 던져버린다. 절망이죠. 그런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게 3장입니다. 3장을 보세요. 3장 19절로 보세요. 19절 보기 전에 그냥 14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벗기념 보세요. 3장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조롱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조롱거리가 되었다. 15절에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축하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입바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왕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셨다.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보세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절 중심의 회상한 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금길이 무궁한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미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더소이다. 내 심령의 일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라 바라리라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 손을 베푸신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다. 네 이름이야 애가의 주제입니다. 중심의 회상한 점 낭망이 되지만 하느님이 나를 붙으실 걸 믿으셔서 선포하고 기다린다. 이 말씀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예인자는 끝이 없고 이런 찬양이죠. 끝날 때 한번 부릅시다. 여보세요. 에스겔 에스겔은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선포한 예언자인데 회복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47장 써놓으세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 37장 한 절만 찾아보시다. 에스겔 37장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름뼈 살아나는 환상인데요. 에스겔 37장 10절 10절 11절 에스겔 37장 10절 11절 이에 내가 그 명절을 대원했더니 생리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그 사람이라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가 내게의 시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라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고 환생해서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2번 다니엘은 상의를 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상의와 관중적이 있느냐. 아까 잘 봤죠?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1장 8절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 3장 17절 18절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3장 17절 18절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영화를 찾아볼까요? 3장 17절 18절 다니엘에서 3장 17절 18절 3장 17절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걸리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걸리시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읍니다. 왕이 세우신 금지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홉서서 당당하게 살아가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모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모델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호세야 호세야는 사랑이에요. 사랑 호세야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야 6장 1절부터 6절을 찾아보세요. 호세야 6장 1절부터 6절 호세야 6장 1절부터 6절 호세야 6장 1절부터 1절 볼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낮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지셨으나 싸며주실 것이니라 돌아가자는 거야.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1절 새벽빛은 아침에 떠오른 태양입니다. 태양은 항상 지지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말이라 하리라 6절을 보세요. 나는 이대를 원하여 죄의 3절을 원치하냐며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함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호세야죠. 요엘은 뭡니까? 그날의 성령이 말이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의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의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의 중에 부어준 것이며 막 부어준대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언을 요엘이 하죠. 그 다음에 아머스는 정의의 선지자이죠. 정의 아머스를 찾아보세요. 아머스는 두세 군데 찾아보는데 아머스 먼저 2장 6절 8절 아머스 2장 6절 8절 2장 6절을 보세요. 아머스 2장 6절 정의가 깨어진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갔을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느냐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은을 팔며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덜어내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냐 경제의 정의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정의가 깨졌다. 4장 1절부터 3절 4장 1절부터 3절 1절 제가 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의 소유죠. 그러니까 북쪽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북반한 자를 압지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어떻게 되셨어요? 가정의 윤리가 주여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르쳐 맹사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이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 13절 5장 10절 13절 10절 보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할 수 있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12절도 보세요. 12절 너희의 허벌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하더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인폭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더라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 사법정의가 다 깨어졌어요. 경제정의가 깨지고 사회정의와 가정정의가 깨지고 사법정의가 깨어졌다. 한군데 한 번 더 봅시다. 한군데 한 번 더 봅시다. 6장 6장 4절을 보세요. 6장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닐을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 헛던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듬처럼 자기들에게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새대의 환란을 인하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영적 상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5장 24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글리지어다 너희 가운데 공법이 정의가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오바디아 오바디아는 에돔에 대한 경고 아까 봤어요. 1장 3절 4절 에돔 너의 교만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1장 3절 4절 보았어요. 요나 요나는 아까 보았어요. 선교인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요나를 설득하는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찾아보세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이해가 되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주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건 부제이고요. 또 2차적인 주제고 10절 영국에서 가라스대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배양도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령 내가 아꼈거든 이 큰 성업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배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야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일본 백성을 아낍니다. 좋아한다는 걸 떠나서 그 백성도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국 백성도 또한 이슬람권 백성도 물론 그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요나스의 책입니다. 미가 미가는 실천하는 신앙인데 아까 번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방금 읽었죠? 6장 8절 읽었고요. 나움 나움은 니누에 대한 경고인데 1장 2절부터 아 나움은 나움은 1장 2절 1장 2절 이사 기억하십시오.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나움은 2장 8절 1장 2절과 2장 8절인데 방금 전에 전 시간에 1장 2절 읽어보고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2장 8절 시작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 못 갔더니 이제 못 도망하니 서라하라 하나 돌아본 자가 없더다. 니누에가 망할 것이다. 이젠에는 연문처럼 물이 많았는데 이제는 망할 것이다. 정확하게 선포하죠? 그 다음에 하박국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그 보세 책을 하박국의 질문 1 왜 부의한자를 그냥 주십니까? 이걸 딱 아는 게 별로 없죠? 1장 2절부터 4절 1장 2절부터 4절이고요. 봤어요? 하나님의 대답 1 바벨론 통해 싶어 하겠다. 1장 5절부터 11절 1장 5절부터 11절 하박국의 질문 2 그 말은 그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신자로 1장 12절부터 2장 1절 1장 12절부터 2장 1절 하나님의 대답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려 2장 2절부터 20절 2장 2절부터 20절 그게 내용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다 써놨어요. 찬양 빠졌어요. 찬양 찬양 옆에다가 그 내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9절 3장 1절부터 19절 그게 내용 구분인데 그러면 딱딱 핀셋을 뽑아서 핀셋을 뽑아서 한 절씩만 딱 읽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1장 3절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나로 가낙을 보게 하시며 팩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왜 악한 자를 면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질문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대답은 1장 6절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하자들을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딱 나오죠? 그랬더니 또 질문 1장 13절 1장 13절 말도 안됩니다가 하박근 질문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약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의효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 모닥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참 잠잠하니까 악인 악기한 사람들이 의인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어떤 질문이죠? 그랬더니 2장 4절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 그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마음은 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 뭐예요? 갈대아도 망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지만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뭐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할렐루야 읽어보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시작 그런데 하박국이 아하 그렇군요.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군요. 3장 1절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이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이나 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수바냥 남은자 3장 14절부터 20절 써놓으세요. 3장 14절부터 20절 수바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하나님이 사랑하며 구원하시며 남겨는 백성이 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신다. 17절 많이 보던 그죠? 반갑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생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대에게 머물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그걸 사랑이라 이야기하죠. 많은 남자 가운데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걸 사랑하는 거죠. 많은 여인 가운데 시선이 머물러서 사랑하는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죠. 당신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선 공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15번 딱게 읽었죠? 성전재건 아주 딱 집어서 1장 8절 성전지어라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1장 8절 성전지어라 스가리아 스가리아는 많은 이상들이죠. 그런데 성전재건과 함께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스가리아 4장 6절 써놓으세요. 4장 6절 그 다음에 스가리아 9장 9절 9장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메시아가 올 때 나귀를 타고 온다. 이게 여기 이런데 있어요. 9장 9절 스가리아 9장 9절 시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살렘에 따라 즐거울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런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오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나비 하면 괜찮은데 새끼나귀 하면 나귀 새끼 엄청 얘기했을 때 새끼 나귀를 탄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은삼십에 팔린다는 내용이 11장 12절 호세아 11장 12절 11장 12절 호세아가 아니죠 스가리아 미안하 죄송하고 스가리아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고 그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타라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삼십이 딱 나오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말라기 알레르기야 말라기 말라기는 온전한 순정인데 말라기는 온전한 순정인데 말라기 1장 11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1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했든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죄물을 드리느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2장 16절 그래서 2장 16절 거룩하게 살라 이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이 거룩해야지 된다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화가 이르노니 너는 나는 이혼하는 것과 확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들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화의 말입니다 그러나 너의 생명을 삼각시켜 괴사를 행체마시냐 이상한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혼은 다스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사람은 다시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시고요 만날 때 잘 만나서 되도록이면 정말 이를 악물고 다시는 크루찬들 가운데 이혼이 없게끔 처음부터 잘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건 뭐냐면 이혼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부분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을 살려고 노력하라 그것입니다 노력하라 그 다음에 3장 10절 물질도 잘 써라 3장 10절 3의 10절 혹시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한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주어서 다시 가정을 꾸미시게끔 하십시오 3장 10절 만군의 영화가 이루니루와 너희의 온전한 십일절 참고해드려 나의 지대 양식 있게 하고 여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뭐예요 깨끗한 물질 생활을 하라 깨끗한 물질 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 완벽한 거룩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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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분에 회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어로 말하면 가정회복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두자지간 두녀지간 회복입니다 4장 6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것은 패밀리 회복입니다 패밀리 우리가 패밀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4장 6절을 보세요 4장 2절을 먼저 보여요 4장 2절을 내 이름을 경혜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달러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바라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까지 나가는 송아지가 뛰느라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서 우리가 송아지가 뛰는데 그 뛰는 날이 뭐냐 6절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느라 역절 따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걸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린 일 예수님이 하셨죠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린 일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걸 또 지상으로 끄집어 내려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패밀리 가정의 회복 가족의 회복 가족 교회의 공정체 회복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놀라운 것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키지 않고 저주로 우리가 늘 깨어진 관계로 서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살면 그게 힘들고 어렵게 된다 마음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을 에스겔도 말하기를 11장 19절에 보면 새 마음을 주겠다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도 11장 19절에 새 마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니가 우리를 하나 되겠고 우리의 하나 되겠고 막 이 담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헌담이 예수님이 허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사울령님 그걸 듣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람과 귀신 나사님 예수님 명언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괴롭히는 갈라지게 하고 회복되지 못하게 모든 악한 영혼 지하다 혹시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 지금 당장 그대들이 갈라놓은 모든 악한 영혼 물러갈 지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마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그녀라 성실하시 주님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자들의 선포를 이 밤에 특이하시고 일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그때로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으로 우리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절한 사랑하심과 성령령의 고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고기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 사랑해서 하나님께 확실하시겠습니다 바랍니다